에릭 알린 테임즈는 미국의 야구 선수이자 전 센트럴리그 용이오리 자이언츠의 외야수이다. 7살 때 야구를 시작했다. 2007년 MLB 드래프트에서 뉴욕 양키스의 39라운드 전체 1191번에 드래프트 됐지만 대학교에 남았고 2008년 MLB에서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7라운드 전체 219번에 드래프트 됐다. 2009년에 싱글 A 어드밴스드의 플로리다 스테이트리그의 더니든 블루제이스에서 활동했다. 2010년에는 토론토 블루제이스 산하 AA 이스턴 리그 뉴햄프셔 피셔 캐치에서 130경기에 출전해 143안타, 95득점, 104타점, 타율 0.288, OPS 0.896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2013년까지 마이너리그에서 활동하며 마이너리그 통산 5시즌 동안 394경기에 출전해 453안타, 269타점, 254득점, 23도루, 타율 0.305, OPS 0.891을 기록했다. 2011년 5월 18일 템파베이 레이스와의 경기에서 데뷔 첫 경기를 치렀고, 경기에서 안타, 타점, 득점, 출루를 기록했다. 5월 21일 휴스턴 에스트로스와의 경기에서 첫 2루타를 기록했다. 6월 3일에 다시 트리플 A위 라스베가스 5일에스로 내려갔고, 6월 23일에 다시 1군에 등록됐다. 6월 29일에 피치버그 파이리츠의 폴마홈을 상대로 데뷔 첫 홈런을 기록했다. 2011년에 95경기에 출장해 2할대 타율, 95안타, 37타점, 58득점, OPS 0.769를 기록했다. 2012년에는 스프링 캠프 로스터에서 제외됐다. 2012년에는 46경기에 출전했고, 시즌 중반에 트리플 A위 라스베가스 5일에스로 강등된 후 콜업되지 못했다. 2012년 46경기에 출전해 2할대 타율, 3홈런, 11타점을 기록했다. 2012년 7월 31일 스티브 델라바를 상대로 트레이드됐다. 8월 14일 템파베이 레이스와의 경기에서 데뷔 첫 끝내기 안타를 기록했다. 40경기에 출전해 2할대 타율, 6홈런, 14타점을 기록했다. 2012년 시즌 86경기에 출전해 2할대 타율, 64만타, 25타점, 27득점, OPS 0.671을 기록했다. 2013년 3월 20일에 트리플 A위 타코마 레이니어즈로 내려갔다. 6월 22일 프랭클린 구티에레스를 40인 로스터에 등록하기 위해 구단에서 그를 지명할 땅했다. 2014시즌 2013년 12월 10일 팀의 창단 4호이자 첫 외국인 타자로 영입되었다. 6월 3일 넥센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금민철을 상대로 시즌 14호 말루 홈런을 쳐냈다. 그가 홈런을 치면 팀이 승리하는 징크스가 있었지만 이는 2014년 6월 27일 롯데전에서 팀이 패배하며 깨졌다. 8월 24일 두산베어스와의 경기에서 시즌 첫 세자리수 타점을 기록했고 그는 구단 첫 한 시즌 세자리수 타점을 기록한 선수가 됐다. 10월 9일 삼성전에서 역대 두 번째 이자 15년 만에 외국인 타자 그라운드 홈런을 기록했고 역대 두 번째 외국인 타자 120 타점을 기록했다. 시즌 125경기에서 3할 때 타율 152안타 121타점 95득점 장타율 0.688 출루율 0.42 OPS 1.110을 기록했다. 타점 2위 홈런 3위 장타율 2위를 기록했으며 3할 마이너스 30홈런 세자리수 타점을 기록하며 중플레이오프 진출에 기여했다. 중플레이오프 4경기에서 타율 0.313 5안타 2타점을 기록했다. 10월 22일 LG 트윈스와의 2차전 경기에서 신재웅을 상대로 홈런을 쳐냈다. 12월 4일 찰리 쉬렉과 함께 연봉 100만 달러에 재계약하며 2015년에도 활동하게 됐다. 2015 시즌 KBO 첫 40홈런 마이너스 40도로 한 시즌의 사이클링 히트를 2번 기록하며 맹활약했다. 3할 때 후반 타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세자리수 타석을 채운 타자들 중 가장 높은 기록이었다. 2016 시즌 6월 2일 두산전에서 유희관을 상대로 시즌 16호 홈런이자 통산 세자리수 홈런을 쳐냈다. 이 홈런으로 KBO 리그 최소 경기 세자리수 홈런을 달성했다. 7월 27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김기태를 상대로 역대 5번째 3년 연속 30홈런을 기록했다. 8월 23일 기아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김윤동을 상대로 시즌 37호 홈런이자 역대 6번째 3년 연속 세자리수 타점을 기록했다. 9월 9일 기아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김진우를 상대로 역대 4번째 2년 연속 40홈런을 기록했다. 플레이오프 3경기에서 타율 0.167 2안타 1타점 2득점으로 부진했다. 한국시리즈 4경기에서 타율 0.125 2안타 1타점 1득점으로 부진했다. 2016년 시즌 후 재계약에 실패했다. 그의 대체 선수로는 제비어 스크럭스가 영입됐다. 2016년 11월 29일 3플러스 1년 계약을 체결했다. 2017년에 주전 일루수로 활동하며 138경기에 출전해 2할대 타율 116안타 63타점 OPS 0.877을 기록했다. 2020년 1월 7일 1플러스 1년 7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 12월에 용이오리 자이언츠와 계약을 체결했다. 시즌 첫 경기에 출전해 아킬레스건이 파열돼 시즌 아웃됐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